오늘 재미있었어? 응 못하실 수 있겠지? 응 재미줘요 근데 지금은 눈을 즐길 수 있는 언니가 됐어 축하해 친구들 찌찍이 들어왔어요 출구구구 출구구구 귀여워 꽤 길어 스노일랜드보다 길어 가자 가자 으 아 지구 타니까 음! 로크가 너무 길이잖아 눈썰매장 온 기분이 어떤가요? 포켓몬 음료수 딸기맛 하나랑요 감사합니다 포켓몬 음료수 딸기맛 안녕 은우야 화이팅 강은우 화이팅 왜 골이 안돼? 나 못끝할래 되게 엄청 붙여서 얼음이 튈 것 같아 얼마큼 재미나요? 응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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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따워 12시에는 추워도 햇살이 따뜻하니까 별로 추운줄 모르고 잘 놀 수 있을 것 같고 애들 정말 좋아해요 으악 으악 이고쳐 이고쳐 이고 어둠 웃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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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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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